상상만 가! 이거 동화에 나온데 아주 큰 사람이야! 왔어 왔어! 거인! 자이언트! 아니 이름이 있어! 왔어 왔어 왔어! 고릴라 잭! 아니 엄청 큰 사람! 왔어 왔어 엄청 큰 사람? 어! 어떤 놈이야 그거? 어! 어.. 여자를 영어로 뭐라고 해? 걸! 오먼! 거.. 그거로 시작해! 몬스! 걸으로 시작해! 걸! 걸으로 시작해! 걸리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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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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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CM 그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무슨 출연해? 너 이렇게 아빠가 TV에 이렇게 만약에 뭐를 찍었어 뭘 찍은 거야? 어? 어? 촬영! 아! CF 광고! 8개가 됐어! 아! 수영장! 오늘 우리 획댄했다! 야만요! 저것집 서현 양이... 이기지 말아봐 이기지 말아봐 어차피 8개가 최선이야 자 외식 상품 하나 해보자 자 달려갑니다 시작! 운율아 땡땡 천곡 나가서 노래 부르는데 도전! 그렇지 좋아! 아빠 이거 피터팬에 나오는 그... 핑커벨? 아니 그... 후크 선장? 괜찮아 어 괜찮아. 고흐 고흐 앤. 어 맞죠. 속담이에요. 자 빨리 빨리 아빠가 다 조합할게. 뭐가 나와. 죽었어. 죽는 게 다. 먹고 죽은 귀신 색깔도 곱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두 명이 나와. 두 명이야. 두 명이 나와. 둘이 막 다 안 해주고도 모른다. 아니야 그렇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초본전.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목숨 걸고. 빌어. 아니 목숨 걸고 이거. 용서. 기도. 아니 그거. 목숨 걸고 뭐래. 목숨 걸고 맹구. 맹구 맞았어. 그리고. 맹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소 잃고 모으고 친다. 네? 소 잃어버리고 모으고 친다. 속담. 음. 아 무슨. 외약관이었다.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아빠 있잖아 자연스레 만들거. 우와 우와. 하시게. 치고기. 안 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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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몇 개입니까 몇 개. 몇 개야 몇 개. 동시 8개야. 8개. 2개. 문유율이도 8개. 자 다음 누구입니까. 정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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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몇 개 맞출 거예요. 8개 맞출 거야. 6개. 여러 개 맞추다. 여러 개. 여러 개 맞히자고? 여러 개 맞히자, 여덟 개? 여러 개 여러 개를 맞히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난 몇 개를 맞힐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 맞아요 시험하지 마세요 나는 몇 개를 맞힐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갑니다, 시작! 아빠가 취미로 사진 찍을 때 뭘로 찍지? 카메라 물속에서 뛰어다니는 고래가 누구지? 돌고래! 괜찮아 택시 말고, 뭐 타지 큰 네모난 차 버스! 이렇게 콕딱지 판 다음에 콕딱지 한다 반갑다 자, 빨리 앉으세요 어, 이거 잘 계산해, 8 더하기 8은? 8 더하기 8 나 할 수 있어요? 10, 9, 10, 11, 14, 15, 18, 18 9, 10, 11, 12, 16, 11, 18, 18, 18! 아주 지혜로운 남자야! 예! 이집트에서 동대를 감은 사람 generating 글자 그렇지! 오, 달달한다! 시우! 몇 등 했으면 좋겠어? 1등! 그렇지! 밥으로 하려면 이렇게 딱딱한 밥이 피하려나? 농지! 아니... 이렇게 동그래 김밥! 초밥! 밥이야?